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달달 리포터 서문혁입니다. 요즘 날씨 정말 더우시죠? 이런 날은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달달한 수박 한 입 베어물면 이게 천국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갑니다. 본래의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은 경기도 계곡에서 개발수환 하겠습니다. 계곡물에 발 담그고 수박 한 조각 먹기.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실까요? 고고! 네 제가 지금 가는 이곳은 가평군 서랑면과 양평군 옥천면 사이에 위치한 어비산에 흐르는 어비계곡인데요. 이쪽에 보시면 물이 정말 맑지 않나요? 너무 예쁘죠? 네 이곳 물고기들이 뛰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.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팔짝팔짝 뛰곤 하잖아요. 물고기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뛰어댔을까요? 제가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! 와 바로 찾았습니다. 이 카메라에 담긴 깨끗함과 이 시원함 저 촬영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. 아 너무 좋아. 계곡에 왔으니까 물수제비는 필수죠? 뭐야? 왜 사람들이 다 잘 되던데 나는 이렇게 안 되는 거야? 에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어 물수제비 잘 하세요? 그럼 내 노래 많이 해봤지 한번 보여주세요 몰라 나도 그전에 이거 엄청 잘했었는데 지금 모르겠네 잘 봐요잉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? 아니 둘만 없었으면 저 끝까지 갔겠어요 그럼 여기 큰 호수 같으면 끝까지 가지 아 아버님 여기 혹시 주민분이세요? 네 아 그러시군요. 청정 계곡 정비사업 전과 후를 다 보셨잖아요. 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 전에는 그 행략객들이 그 쓰레기를 많이 버려가지고 오염이 많이 됐었고요. 지금 이제 우리가 화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깔끔하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좀 후회스러운 건 있습니다. 아 이렇게 청정한 계곡을 맨날 보고 사시니까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. 아 좋죠 보기 좋고 건강에도 좋고 좋죠. 너무 부러워요. 네 이게 전수가 아니에요. 저 후에 더 좋은 곳을 좀 보러 갑시다. 아 정말요? 네 아주 멋있어요. 네 진짜 보기 좋아요. 네 아 근데 이 어비계곡이 정말 평범한 계곡인 줄만 알았는데 너무 다양한 볼거리가 많네요. 마을 주민과 단합하여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어비계곡을 발전시켰습니다. 아 네 저도 올 여름에 친구들 한번 데리고 오려고요. 많이 모시고 오세요. 네 요즘엔 한 눈에 들지도 않던 사랑 노래 가사가 들려다 왜 이랬니 플레이리스트에 맞지도 않게 설렘 가득해 힘을 거려면 이게 진짜 되는 거여서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 나도 절대 믿지 않았어 누굴 보는 순간 한 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본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도 없지 벅친데 덕진 격으로 널 마주치지 You make me feel so high 넌 나를 높은 곳 데려가 내가 널 궁금하게 하지 두근거린 마음이 어? 찍고 계셨어요? 제가 왜 이렇게 사진을 찍냐면요.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1 경기도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이 열리거든요. 거기에 출품하려고요. 여러분도 저와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조금 걸었더니 좀 출출한데요? 계곡에선 취사나 캠핑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지정된 캠핑장에선 가능합니다. 네 층님의 저도 여기 텐트를 치고 잠시 출출한 배도 채우고 이 계곡을 좀 더 만끽하고 가야겠어요. 아휴 날씨겠네 이래다가 언제 텐트 치신대? 저 텐트를 서본 적이 없어서요. 좀 도와주시겠어요? 그래요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 덕분에 텐트 너무 잘 쳤어요. 텐트 치는 모습이 좀 예사롭지 않던데 뭐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 요즘 캠핑장 진입니다. 아 정말요 어쩐지 남다르더라고요. 근데 이쪽에 보니까 계곡도 너무 좋고 글램핑장도 이렇게 있고 해서 사람이 진짜 많이 올 것 같아요. 아 주중에는 별로 없고 주말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십니다. 아 정말요? 네. 저희가 경기도 청정계곡 정비사업이라는 걸 했잖아요. 전과 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? 아 2019년도에 하천 정비사업이 있었는데요.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건 없었고 이제 올해 우리가 어비공원부터 둘레길부터 되면 올해는 손님이 많이 오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. 텐트 너무 열심히 잘 쳐주셔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시원하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도민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경기도 청정계곡 어비계곡 여행 어떠셨나요? 보더운 여름 태양을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경기도 청정계곡이 정답이니까요. 친구, 가족 또는 저처럼 혼자라도 좋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. 이곳에서의 추억으로 경기도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건 어떨까요? 힐링도 하고 감성도 충전하고 일석이조의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도 어비계곡에서 저는 달달 리포터 서문영이었습니다. 안녕! 안녕! case생 week take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